안녕하세요. 나사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똑똑하게 보이려고 이 카차 안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과였어요. 영어 기사는 잘 읽었지만 한국 기사는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과 관련 단어를 좀 콤보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를 자주 거고 이 기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어를 콤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신종이라는 단어는 New type of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What is this new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흔하게 이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동물 is animal 동물은 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RNA virus에 한 종류로 6개의 아형이 먹어졌다. 종종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종종인간은 감염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감염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감염할 수 있는 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RNA virus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virus 그리고 한 종류로 6개의 아형이 먹어졌다. 아형 아형은 strain strain or subtype 이거는 이과 단어인데요 이과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같은데 근데 더 다른 모습도 있는 뜻이에요 네 그런가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그리고 SARS MERS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흪 잘 들으며 음 일반 감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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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싫어 미나 일반 감기 일반 감기 일반 감기 ί므 일반 감기 질환 감기 이거 학생 네 그리고 MERS & SARS 를 알아듣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아형이고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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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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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ical 1993 이숝 존 질환 흡성어, 흡기증, 호흡은, 그리고 MERS 종동, 호흡기, 중, 호흡은 그냥 SARS, MERS 물을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증상은 증상의 심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흡은 폐렴과 비슷한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번, 2번 is this time sebenarnya 우리가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지 않아고요 그냥 generally, we are talking about general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the symptom that we are going to talk about is about this kali ini punya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dia akan ada problem respiratory 나타날 수 있다도 appear 나타날 수 있다 this is just a verb ok, next i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평로는 ok, 감염 is infected infection 평로 is root so dia tanya apakah dia punya root of infection 감염은 동물 접촉으로 시작될 수 있다 고 발견했다 ok, 동물 접촉 동물 접촉 so that's how 시작될 수 있다고 발견했다 so that's how it started 시작될 수 있다고 발견했다 네 네 네 네 네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다고 확인했습니다 ok, 사람 간 between human 전염 전염 is contagious instead of being contagious 가능한다고 확인했습니다 so dia confirm 이볼리 human to human transmission ok, last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 치료 is treatment 치료 할 수 있는가 자, 뭘 이렇게 not treat this 코로나 바이러스 so, 이제 깨끗이 잠시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감염되면 온 몸에 혼진다 감염 is in fact if 감염 if 일어날면 온 몸에 all the body 혼진다 혼진다 이런 단어는 it's like spread it'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body so, 이런 상황에서 in this kind of situation 이런 is this kind of 상황 is situation 에서 dalam moment 그대기 우리의 모두 다른 자기 혼자 서로 혼자 피해안 피해안 신선생활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만약 피해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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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다만 다만 한찌르 만ál텍가제 시간을ibl State 다만은 재을 성장하는 나라가 ric당한 나라가 밝아 어차피 민간약은 상관없다 머리가 만들 때가제 많이 움직여서 고성산을 많이AAAAAAAA 応acon 어깨 고음이 아숨 고음이 고음 멈't 계속 동 shady 고음이 수 lifts 그거 때문에 단지 동 such 바닷 기acas perto furniture 이 하는 게 정말요 이번에는 그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영상의 이유는 환영상의 문제는 이를 겪는 환영상의 문제는 환영상의 정복acles 환영상 상소 마스크 상소는 옥시전 상소 마스크는 옥시전 상소 마스크는 옥시전 그는 옥시전 상용하시지만 외부는 옥시전 옥시전 습관 바이러스 자체로 바이러스 자체로 옥시전은 방법 옥시전은 방법 옥시전은 방법 옥시전입니다 옥시전 옥시전 갇